새벽시간, 한적한 이면도로를 지나는 검은 승용차. 갑자기 주차되어 있던 흰 승용차를 들이받고 뒤집어집니다. 마주오던 승용차에서 급하게 운전자가 내리고 뒤집어진 승용차로 달려가 사람을 빼냅니다. 오늘 새벽 1시 20분쯤, 광주시 동천동의 한 도로에서 17살 A군이 몰던 승용차가 길가에 세워졌던 수입차를 들이받았습니다.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. A군은 이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. 아버지의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나온 A군. 혈중알코올동도 0.136%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. 컴퓨터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밖에서 갑자기 차 부르신 소리가 크게 나가지고 밖을 봤는데 사람들이 엄청 운송운송 모여있었어요. 다행히 A군은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습니다. 하지만 피해 수입차의 수리비 견적이 무려 8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. A군이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인데다 음주운전을 한 탓에 수리비 모두를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 KBC 고울입니다. KBC 고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